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서정민갑의 임을 위한 행진곡 사면 초가라는 고사성어 기억하시죠? 이게 원래 다 아시지만 마지막 항우와 유방의 초한지에 나오는 그런 얘기죠 항우가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이 왔으면 느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노래라는 것은 인간의 희노애락뿐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커다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군악대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육군합창단도 있고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창단 중에서는 러시아의 적군합창단 레드 아미코로스라고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 민중에게 힘이 되는 노래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 서정민갑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승렬이라 라는 노래 벤세레모스 캠페인송으로도 썼다는 건데 이게 1973년도에 녹음이 된 버전이군요 인티일만이의 인티일만이 1973년도 지금부터 42년 전에 녹음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1984년도 음반을 가지고 왔는데요 1984년도 음반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일집입니다 전설적인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일집 그때는 사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결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노래의 모임 새벽이 활동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랬는데 뒷얘기가 좀 있습니다 김민기 씨가 아침실에 김민기 씨가 뮤지컬 작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뮤지컬 작업은 하시다시피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광석 씨, 안치환 씨 한 명 이렇게 와서 노래부르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가수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노래의 모임 새벽을 비롯해서 서울대학교 메아리라든지 이대한솔이 출신의 젊은 노래꾼들을 불른 거죠 불렀는데 그냥 부르면 돈을 충분히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딜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요? 너네가 내 개똥이 작업을 도와라 그러면 나는 너네의 음반 작업을 돕겠다 아, 뮤지컬 개똥이를 하려고 그랬던 거였군요 네, 뮤지컬 개똥이를 하려고 했고 뮤지컬 개똥이를 음반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민기 씨는 아시다시피 아침실 작업하고 박정희 정부의 지금 대통령의 아버님의 정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모든 걸 금지당했죠 네, 모든 걸 금지당했죠 그리고 내가 농사 짓기도 하고 공작의 불빛 음반 만들기도 하다가 다시 음악활동을 시작했다고 마음 먹으면서 공작의 불빛 전후로 해서 노래극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셨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개똥이 작업을 했던 건데 참 정권이 바뀌었지만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그분들이 김민기 씨를 싫어하는 것은 여전하여 개똥이는 결국 음반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뮤지컬도 안 되고 음반도 안 되고 네, 그랬죠 김민기 씨가 하는 건 무조건 안 된다 네 이렇게 해서 그거는 어쩌겠습니까 이제 남은 일을 해야죠 네 그래서 남은 노래부를 새벽에 음반 작업을 도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이 그래서 나온 결과물인데 어쨌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결과물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서로 엇갈리긴 하는데 네 일단 뭐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원래 팀이 아니었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음반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일집이 된 거였지만 어떤 노래부터 들려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곡은 그래도 좀 약간 경쾌한 곡으로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바람싱싱 아, 바람싱싱? 네 알겠습니다 밖은 너무 춥다고 어머니가 말린다고 하는 굉장히 은유적인 가사죠 네 바람싱싱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한동은 나의 노래를 만들었던 그리고 김광석이 불렀던 나무의 작곡을 하기도 했었던 한동은 서울대학교 메아리 출신이었고요 이분이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는 김광석, 김사면, 노승종, 이창학, 장효정, 김보송, 김재섭, 문승현, 임정현, 정재영, 조경옥, 설문원 대부분 제가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도 귀에 익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노래패 새벽의 멤버들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노래패 새벽의 멤버들이었고 이제 노래패 새벽의 멤버들이었지만 이렇게 고급진 스튜디오에서는 녹음을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뒷얘기를 들어보면 김민기씨가 서랍을 레코드사 당시에 그 스튜디오를 섭외를 했나 봐요 섭외를 해서 갔는데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겠죠 그렇겠죠 카세트 F 대형 큰 거에 아니면 기껏해 학교 방송국 정도 대학교 학교 방송국 가서 녹음한 정도가 녹음의 경험이었을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션들도 그러게요 그 당시에 안기승의 드럼 김광민의 건반 김광민의 건반 김광민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광민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베이스 기타가 조원익씨 김광민씨가 유학을 떠나기 전이군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버클리로 가기 전에 베이스의 조원익 기타는 문승현이네요 네 뭔가 고집이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다른 리듬 파트는 건반까지도 세션면을 쓰겠지만 기타는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문승현 문승현 네 우리의 배새벽에 문승현씨가 이렇게 썼군요 그래서 이 금방 들었던 바람싱싱 같은 곡도 들어보시면 이 건반 소리가 뭐다 그럴까 새가 지저근듯한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경쾌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역시 프로는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음반 작업에 이창학씨 이성지씨도 함께 하셨었는데 후기를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김광민씨의 현란한 연주에 정말 깜짝 놀랐다 네 역시 프로 세션 면은 달라도 한참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mbc 대학 가요제 어느 회인가 시나브로라는 팀이 네 출전을 했었어요 네 상당히 실험적인 곡이었거든요 프로그리스반 곡이었는데 동상을 받았어요 그 곡이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때 동상 시나브로 하니까 멤버들 이렇게 상을 받으려고 뛰어나오는데 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나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왜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라는 표정이었던 걸로 어린 마음이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시나브로에서 건반을 연주했었어요 아 김광민씨가 네 프로그리시브 락이니까 건반의 비중이 크잖아요 네 네 그렇고 나중에 동서남북에 합류해서 동서남북에 음반에도 김광민의 소리가 있지만 체스연으로 활동하다가 미국을 다녀오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실용목과의 어떤 붐을 일으킨 주역이 되셨죠 네 네 어쨌든 이 음반은 당시 엄혹했던 1984년에 민중가요 진영에서 최초로 낸 거의 합법적인 음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시로 팀 이름을 붙였잖아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이 얘기를 영국 연출하는 연우무대 출신에서 연우무대 출신의 연우연출가 이상호씨하고 김민기씨가 이야기를 음반 얘기를 했었나봐요 네 그러다가 나 요즘 이런 작업하고 있는데 그럼 팀 이름을 뭐로 하지 얘들 노래를 찾고 있는 애들인데 그러면 노래를 찾는 사람들도 하지 뭐 약간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음반 표지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졸업사진 놓고 그중에 몇 명의 모습을 잘라냈죠 그렇죠 실루엣으로만 실루엣으로만 잘라내서 예를 들면 민중호동 하나 끌려갔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김민기씨는 얘들은 노래를 찾으러 간 애들 노래를 찾으러 간 애들 그래가지고 자리에 없는 그런 경우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여기 음반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음반에 늘 쓰였던 되게 귀여운 느낌이 나는 글꼴 있죠 그것도 역시 연극연출한 이상호씨 작품이에요 이상호씨 이상우 이상우 아 예 이상우씨는 김민기씨의 절친 아닙니까 절친이죠 그리고 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연우무대를 이끌면서 정말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죠 그렇군요 연우무대가 비판적 리얼리즘을 이끄는 한국연극계 개수가 되게 만드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극계의 김민기 같은 문의가 말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일집을 바람싱싱 이 노래는 상당히 가사가 은유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이 당시 엄혹했던 대학가의 경찰이 상주하고 있고 집회나 시위를 마음 놓고 할 수도 없었고 집회나 시위를 각오하고 했다가는 바로 군대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감옥에 끌려가야 했던 그런 시대를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라 밖에 나가도록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엄혹했던 시대를 겨울에 비하고 어머니가 또 그걸 밖에 나가서 놀려고 하는 걸 말리는 이런 어떤 이런 얘기들이 민주운동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자식들을 경계하는 걱정하는 그런 마음처럼 일으키는 그런 메타포가 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행했었던 큰 인기를 끌었던 음식에 빗대서 5분 칼의 시위 5분 동안 항내에서 시위를 버틸 수 있으면은 다행이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학교 내에 정말 경찰들이 상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시위를 해야 했고 실제로 그 시간을 끌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학교 도서관 도서관 건물에서 밧줄에 밧줄에 몸을 묶고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실수로 떨어져서 이렇게 세상을 달리한 그런 시위 주동자들도 솔직히 있었던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상 위에서 학교 옥상 위에서 학우야 전단지를 뿌리면 그걸 잡으러 올라가는 사이에 밑에서 시위를 벌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잡으러 내려오기 전에 흩어지고 그렇죠 이랬던 시대였습니다 아침 이슬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시위가 성립되었던 그것조차도 가만두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죠 아침 이슬을 부를 시간이 안 되죠 긴 맘 지세요 풀림하다면 이 정도 되면 바로 옆에서 잡아가니까 그렇죠 차법경찰들이 달려들니까 바람싱싱이었고요 다음 곡은 어떤 거를 다음 곡은 좀 차분한 곡 이 은반의 첫 번째 곡이었던 갈 수 없는 고향이라는 곡인데요 아 예 설명해 주시죠 한돌씨의 작사작곡이죠 한돌씨는 70년대 서유석이라든지 김민기씨가 했던 어떤 한국적인 포크음악작업을 이어받은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은 히트곡들이 있죠 개똥벌레 라든지 유리벽 한영애씨가 불렀던 곡도 있고 여러 곡들이 있는데 그런 곡들을 만들었던 분인데 이 노래를 이제 노래문을 새벽에 불법테이블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박미선씨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노동현장 혹은 또 민중들의 모습을 담은 노래들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래들이 많은 노래들이 검열에 걸려서 사실은 실수가 없었죠 그래서 3배수로 노래를 검열을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고 살아남은 곡이 이 노래였다고 해요 말랑말랑한 노래에 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의에 통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너무 직접적인 어떤 느낌들이 좀 덜했기 때문에 봐준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쨌든 여성 공장 노동자의 느낌이 나죠 노래 가사를 보면 그래서 고향을 떠나와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혹은 도시에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어떤 순수한 마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성을 잃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이 정말 서정적인 박미선씨의 목소리를 통해서 잘 표현되는 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갈 수 없는 고향 한돌의 작품이죠 저 멀리 저 산마루에 해가 걸리나 기타 두 대로만 연주를 했습니다 문승연씨의 기타였고 코러스는 김보성 나중에 대결 또 끝나지 않은 노래라는 노래도 작곡을 했고 노차사의 대표로도 계셨던 그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좋네요 네 저는 이 음반 86년에 처음 봤거든요 봤다기보다도 선물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학교 주점에서 대동제 기간 동안에 노래 부르고 그런 바람작용 역할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산업공학과 네 그랬더니 과 선배들이 학생을 이끌었던 3학년 선배들이 너 수고했다고 선물 중에 바로 이 음반이었어요 LP였나요 아니면 당연하지 당연하게 LP죠 아 네 집에 가서 들었는데 뭔가 좀 이거 아마추어 비슷해요 아마추어 느낌 보통의 음반 가수들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노래도 풍이 좀 달랐고 처음에는 평소에 듣던 음악이랑 너무 달랐기 때문에 생소하게 생각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중에 좋아하게 됐죠 그렇죠 이게 84년도에 나온 음반인데 들어보면 뭐 아까 1984년에 공기가 담겨있다기보다는 70년대 말에 공기가 더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김민기씨의 어떤 감독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네 여기 수록된 곡들이 대부분 70년대 말부터 이미 만들어졌고 불려줬던 곡들이 많고 또 그리고 당시의 어떤 초기의 민중가요들이 70년대 포크운동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흔적이 80년대까지 이어졌다는 걸 보여준 어떤 증거로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 어떻게 들으면 사실 또 그 느낌 때문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 2집 3집 4집 이후의 음반들과 확실히 비교되면서 노차사 음악의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비교해볼 수 있는 어떤 증거로서도 흥미로운 가치가 있죠 그렇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음반으로만 음반으로만 알려지다가 팀으로 되면서 80년대 유행했었던 전투적인 민중가요들도 2집 3집이 수록되게 되면서 노래풍도 달라졌고 편곡풍도 달라지고 그야말로 좀 더 프로다운 느낌은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1집과는 질감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히트곡으로 따지면 히트곡이나 판매량으로 따지면 2집이 최고였고 그 이후에 3집과 1집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개인적인 어떤 느낌을 감안하고 이렇게 감안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듣기 편한 건 1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포크적인 건 있었죠 네 2집에는 그 유명한 4개 귀래 이야기 귀래 이야기 귀래 이야기 3집이 있고 3집입니다 소라 푸른소라 소라 푸른소라 광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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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그런 연곡 8, 7, 6월 항쟁의 후가라고나 할까요 이런 후강을 등였고 몇십만 장의 음반 판맥을 올렸다고 하는 2집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투성과 시대성이 담겨있는 음악도 가치가 있지만 뭔가 부족한 듯하고 수수한 듯한데 그래서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들을 수 있는 작품이 1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곡 두 곡을 연달아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노래를 소개시켜주시겠습니까 두 곡 들었는데 다음에 들을 곡은 산하라는 곡하고요 일요일이다가는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산하 산하는 그야말로 산하 시리즈를 잉태하게 만든 그런 곡이었죠 네 그런 곡이죠 음반에서는 김병준 작사작곡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김재섭씨의 작사작곡 노래죠 김재섭씨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분인데 연합매아리라고 하는 대학교 연합 노래동아리 만들어서 김광석을 발굴 발굴까지는 아니지만 김광석씨에게 참여하게 만들었던 그런 분위기도 하고 그리고 김민기씨라든지 한동원씨의 노래작업과는 다르게 굉장히 서민적이고 고수하고 재미있는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던 그래서 약간 뽕기가 좀 느껴지기도 하지만 부담 없는 그런 곡을 많이 만들었던 분이죠 이후에 박미선씨와 결혼을 결혼해서 사이좋게 지내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다음 노래는 그리고 그 다음 노래는 일요일이 나가는 소리인데요 김기수 작사 작곡이고 설문원 노래로 되어 있는데 설문원씨가 노래하면서 또 반주에는 문승현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했고 흥미롭게 또 만돌린이 들어가 있어요 만돌린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설문원씨는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교수시군요 교수입니다 이분 목소리가 앳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요일이 나가는 소리는 당시에 주초란 PD가 연출한 그런 대학생 상대로 한 젊은이들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퀴즈 아카데미 퀴즈 아카데미의 엔딩곡으로 쓰여서 널리 사랑을 받았죠 일요일에 방송되었던 퀴즈 아카데미 당시는 아니고 87년 6월 당장 이후였던 이후죠 어쨌든 그때 또 정말 풋풋한 대학생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거기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엔딩곡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세간에 욕을 많이 먹는 강 모 변호사도 거기에 출연한 적이 있는 것 같던데 아 강용석이요 퀴즈 아카데미에 출연했었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장화 퀴즈에는 출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헷갈렸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민중가요 좀 알지는데 귀여웠던 노래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또 이 노래는 굳이 뭐 민중가요 하기보다는 그냥 보통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소탈하고 유쾌하게 담은 그런 곡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대중성이 있었던 곡이었죠 알겠습니다 산하 그리고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겨울 가고 봄이 우면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제가 한글자막 by 홍보 한글자막 by 홍보 한글자막 by 홍보 경쾌한 톤으로 그 당시를 얘기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따지면 생활사 박물관에 해당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듣다가 피식 웃은 게 새마을호 날아가는 소리 그때는 가장 빠른 기차가 새마을호였으니까요 지금은 캐디엑스지만 지금은 새마을호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새마을호가 넓긴 하죠 넓고 좌석은 더 편합니다 새마을호 하니까 문득 백무산시네 시도 생각나네요 백무산시네 시도 보면 새마을호가 부궁화호가 통일로보다 먼저 간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에 담겨진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시를 쓰기도 하셨었죠 그렇죠 새마을호 그래요 한국을 처음 방문한 일본인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새마을호를 타고 오면서 저를 만났는데 너무 느리다고 불평을 했었던 왜냐하면 일본은 신간세엔 50몇 년 전에 우리가 KTX를 도입하기 수십 년 전에 이미 신간세인이 있었으니까요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산하 하모니카 김광석이 불렀군요 그렇죠 이음반에 참여를 하셨었고 이때부터 노차사의 새벽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파리학관인데 84년에 나왔으니까 사망이었대 그렇죠 녹음을 했던 그런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일집이었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노차사의 일집 같은 경우 1984년에 녹음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는 사라벌레코드에서 녹음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음반이 84년에 그러면 대중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럼 검열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당시 음반을 냈던 사라벌레코드가 쫄았대요 이런 노래를 배포하거나 유통시키면 밉보일까봐 판매금지라도 당할까봐 밉보여가지고 거의 홍보도 안하고 창고에 쌓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87년에 요랑제가 거치면서 이 음반의 팜권이 서울 음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랬군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3년 동안 거의 이 음반은 그냥 묵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오히려 이 음반은 놓쳐서 이 집이 나오면서 이 집이 히트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일집을 찾는 경우들이 생겼다고 해요 그렇겠군요 야 이 집 들으니 좋네 1집 어디 있지 이렇게 찾는 거군요 그런 거죠 1집은 근데 또 분위기가 더 많이 달라서 이 집의 분위기를 좀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1집은 너무 심심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2집이랑 3집은 관통하는 그런 편곡 스타일이나 연주 스타일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1집은 좀 생소한 느낌이었겠네요 오히려 그렇죠 2집은 사실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지만 나동민 씨가 편곡을 하면서 좀 대중가요적인 느낌이 나게 많이 다듬어 놓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디사이저도 많이 쓰고 그렇죠 연주가 꽉 찬다는 그런 느낌이었고 1집은 상대적으로 정말 소탈하죠 네 소탈합니다 좀 어쿠스틱하고 그렇죠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를 다음 노래는 그루터비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 역시 한동원 씨의 작사 작곡으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당시 어떤 야학의 졸업실 주제가처럼 알려졌다고 하죠 아 그랬군요 그랬다고 하는데 이 노래는 이미 여러 번 저도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만큼 또 널리 알려졌던 곡이었죠 뭐랄까 어떤 나무라고 하는 뿌리가 있는 어떤 생명체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진실하고 진지한 마음을 담으려고 했던 지금 들어보면 약간 상투적인 그런 가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민중과의 중요한 메타포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낸 곡이고 이 후에 김광석 씨도 불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김광석 씨 김광석의 다시 부르기 음반에 기타 통기타를 연주하면서 그루터기를 불었었죠 그리고 대학가에서도 많이 불렀고 사실 오늘 노차사 일집에 있는 곡들은 이미 대부분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대학가에서 불려주고 있었던 노래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김민기 씨도 지들이 늘 부르던 노래 그냥 골라가지고 작업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루터기 한번 볼까요 지금 한동훈 작사 작곡 남성압창 남성압창이 남성이 되게 많죠 근데 6, 7명이 되니까 거의 김광석, 김사면, 노승종, 이창학 김보성, 김재섭, 문승현, 임정현 정재형도 남자인가요?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성압창으로 듣는 그루터기 평소에 김광석의 목소리로만 조합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요 노차사 일집에도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천연은 굵어온 아름다운 노래 그루터기였습니다 건반이 굉장히 두드러지네요 장엄입니다 장엄이에요 한 곡을 남겨두고 계신데 바다요 바다요였어요 제가 참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 좀 뭐라 그러나요 느낌이 좀 다르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노차사의 어떤 전반적인 일집의 다른 속곡과는 분위기가 다르죠 다른 분위기는 희봉신의 시 때문이라기보다는 조경욱 씨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조경욱 씨가 직접 쓴 노래의 어떤 멜로디 그리고 보컬의 어떤 톤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그 보컬 소리가 여리여리해서 부군이신 김창남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듣는 사람이 조경욱 씨가 노래 부르다가 언제 틀릴까를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게 하는 실제로도 좀 호흡은 불안합니다 네 그렇죠 처음 하는 레코딩 제대로 된 레코딩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원래 좀 호흡이 불안하신 분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게 또 매력이에요 뭐랄까 정말 아련하게 들리기도 하고 정말 여리게 들리는 더 이상 여릴 수 없게 들리는 뭐 굳이 대중가로 따지면 강수지 같은 목소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조경욱 씨는 이 은반에서 또 다른 노래 한 곡 더 불렀죠 네 내 눈길 닿는 곳 어디나 네 거기서도 역시 이제 굉장히 여린 보컬을 선보이면서 그 은반에 참여했던 박미선 씨와는 좀 다른 느낌의 보컬을 선보이고 있죠 네 굳이 표현하자면 꿈꾸는 소녀 같은 그런 몽환적인 느낌 마저 주는 그런 보컬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바다여 바다여 조경옥이 조경옥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봉신 씨 조경옥 작곡 그리고 조경옥이 직접 불러주는 김창남 조경옥 부부 아들이 로쿠누라디오의 김내엔 씨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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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운로드하기, 별점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댓글 달기, 댓글 달기, 댓글 달기